반도체 어닝쇼크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조 원으로 시장 전망치에 밑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닝쇼크였는데요. 반도체 둔화 우려가 좀 현실로 다가온 모습인데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죠. 그런데 4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 실적은 보통 17조 18조씩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올해 60조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4분기에 워낙 부진해서 4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8.5%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였던 대망의 60조를 이루지도 못했어요. 어닝쇼크라는 얘기는 정권시장에서 흔히 쓰는 얘기인데요. 실적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적이 예상보다 더 나쁘다 할 때 우리는 어닝쇼크라는 말을 씁니다. 10조라는 영업이익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나 시장의 예측치보다도 못 미쳤다. 그런 면에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깜짝 쇼크다라는 면에서 어닝쇼크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 들어서 미국 뉴욕 정시가 떨어지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의 어닝쇼크가 주가를 폭락시켰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저께 우리나라 코스피에서도 역시 삼성전자의 어닝쇼크가 주가 하락을 야기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주가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왜 이렇게 악화가 됐냐라는 지금 그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주목할 만한 것이 역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여러 가지 가격이 떨어지고 판매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반도체 착시 현상이라는 게 있어 왔습니다. 한국 경제가 다 어려운데 반도체가 워낙 잘 되는 바람에 잘 못 된다는 점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게 반도체 착시 현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반도체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면에서 한국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우려되는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장기업 정시에서 코스피의 대장기업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가 과연 무엇이냐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는 지금 CES 세계 가전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신기술, 가장 앞선 기술을 서로 뽐내면서 서로 기술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곳인데요. 여기에 우리 기업도 물론 많이 참석을 했어요. 전체 4,800개 기업이 참가를 했는데 그중에 중국 기업이 무려 1,600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기업은 330개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지금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특히 중국 기업의 대국 굴기가 아주 무서운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통틀어서 330밖에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IT 기술이 조만간 중국에도 뒤질 수가 있다는 그런 면에서 매우 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혁신 성장을 정부의 정책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마는 혁신 성장에 이렇다 할 실적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된 방향성에 대해서도 지금 찬반의 의견이 많은 상태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지금 반도체 어닝 쇼크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한국 경제가 일어설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어떤 분야를 어떻게 혁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국민적 아이디어가 매우 절실한 그런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감사합니다.